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O-T-E-M-N T-E-N? L 설마 호텔이라고 하겠니?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호텔 왔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조선 패디스 호텔 호텔 따끈따끈한 호텔이죠 귀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호텔 오늘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호텔 바 유명하다고 하네요 호캉스는 아니죠 호캉스는 아니죠 호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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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맬 맞추기 게임으로 돼요. 터치맬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대인가? 우리 중에 절대인가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개 이름 몰라? 개 이름은 몰라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칠 거예요. 아, 한번 쳐주기 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봐봐, 봐봐, 얘들아. 레이파 솔라시도야. 레이파 솔라시도. 사실 제조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어, 듣고 있나요? 레이파 솔라시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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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짜옵니다.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왜 시작해야 할까요? 도전을 왜 시작해야 할까요? 도전을 왜 시작해야 할까요? 뭘 시작해야 할까요? 정국. 정국.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다음 사람은 기회예요. 뭐냐, 가라, 정국.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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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정국. 우와. 난 뭐 쳐지. 우와, 침을 입혀있어. 침을 입혀있어, 진짜로.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레전드네요. 너무 잘한다. 잘한다.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거의 너와 10년이 되어서.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스위트하게 보내겠습니다. 스위트하게 보내겠습니다. 오. 스위트. 오. 이거 하는 스위트는 뭐야? 진짜. 스위트.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 이게 어렵잖아.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 나 볼 땐 이건 인정이야. 너, 너. 너, 너. 너, 너. 어딘지 알고 가?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야, 이거 뭐. 쟤,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10주로 가시면 돼요. 10주로? 야, 번호도 좋네. 아, 네. 인정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오케이. 난. 아, 승자의 여유. 짠. 뭐야, 스텝. 야, 여기 스텝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바닷가 동기가 되니까. 다녀와서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추고 왔어요.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요. 야, 이걸 어떻게 한번에 맞춰, 쟤는? 네 마리. 오케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 끝났어요. 진짜. 야. 이게 무슨.. 도전해보자.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도전. 아, 뭐야? 야, 도전해. 어차피. 도전해. 어, 정말, 도망치게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파란색이지? 내가 그렇게 고비하고 있다. 맞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러려고 해? 짠. 아니다, 안 할래. 아니, 천천히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뒤에 Kon혁이도 기억해. 한번씩 해야 되죠? 어, 안감하지않아. 또 있어? 또 있지, 또 있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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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마지막에 도전 응 응 어, 진짜 뭐야? 이거잖아? 도전! 아니, 이거 바보가 됐나? 야, 줄여서 해야 돼요, 줄여서 해야 돼요 언니,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와, 홍조의 기운이야 와, 스위트의 기운이야 여가라 잠깐만, 잠깐만 어, 또? 나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조금 올려야 돼요 여기다가 올라갈 데 없잖아 아냐, 아냐,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 세트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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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네 다 빼 가시죠 기억이 안 나 다 마지막만 맞추면 돼 마지막 나 태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어 뭐야? 도전? 네 도전 뭔데 형 뭔데 뭘 또 고르냐 나아 뭐였지? 형 이거예요 이거 안 했지? 주황색 주황색 이거 안 했지 형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야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 아니 기억이 안 나 마지막이 뭐였는지 주황색 믿어봐 주황색? 네 정답 아 아 귀를 다 알려주고 맨날 이런 식이야 나는 이거 마지막에 대해 근무는 없었잖아 진짜 마지막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렛 끝이 아니잖아 원래 자 마스터 피스 자 가라 마스터 스위트 하고 마스터 스위트? 오예 오예 아 이걸로 시비가 다 아 땡 자 이거를 아 아마 스위트는 돈이 갈래 아 여기 약간 되게 느낌 새롭다 그치?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그러겠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시길래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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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ých 하하 하하 여기agognew 망하다 여기 nadine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ова 수도계획 하겠습니다 수목, 수도요? 네 마지막이 zijn 험 익 woven 2개 맞추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렙 하나 둘셋 자카르타 네 아 이건 모른다고? 신 말레이시아 이걸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스톤?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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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레이시아 스톤 왜 모르지?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모를 것 같아, 들어도 쿵 쿵 아름 아름 코알라룸푸르 아, 오케이 그래, 너 외웠잖아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은 되게 서운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 있지? 있죠, 스토키라는 말로 나와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 문제요 사랑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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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슬루 오케이 아, 노르웨이에서 아, 다행이다,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 하하하하 자, 이메어 게임이 좋을 거에요 오케이 주니어 스위트 슈슨 알았어 자, 승자들은 여기로 지켜줘 아, 달달해 아, 스위트,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브랜드, 마스터, 베이블드 와, 이 정도도 이름이 개한 거든 왕이 진짜 많구나 그만하네, 진짜 그만하네, 그만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작은 방이 나한테 그만,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 마스터입니까? 화이팅 자, 이번엔 속담 균형 말하겠네요 아, 큰일 알았어, 하지 마 아까, 아까 벨이 오히려 더 두 개 확률이 있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진이 슈가 날이 비 슈가 진 오는 날 가는 날이 장 날이다 어, 맞아 자, 다음 자, 대똥동 슈가 슈가, 슈가, 슈가 내가 먼저 했다 대똥동 약에 쓰인다 진! 진! 한편, 뻔, 아닌데 나는 갯덩도 밟으려고 갯덩도 약에 쓰려면 없다 정국 그래, 정국 내가 오늘 나사는 안 한다 근데, 갯덩도 밟으면 꿈틀거린대요 나 갯덩도 갓 쌌다면 꿈틀거린대요 그렇지, 꿈틀하지 여기가 열기가 남아있어 꿈틀?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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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응, 다음 재밌다, 속도 개천에서 진! 진! 개천에서 진! 진! 아, 이거 아니다 진영, 진영 먼저 아마 그거 진영 먼저 아시지 말하면 내가 진영 먼저 유니콘인가? 아니, 진짜 나 섭섭해 진짜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 공룬탑 공룬탑이에요 내가 못해 공룬탑이에요 훨씬 쉽게 무너진다 진! 아, 진! 슈가, 슈가 공룬탑이 무너진다 진짜 공룬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진아지 응 몰라, 나 안 마셔 못 마셔 와 그 맛? 그 맛입니까 아니, 형 이거는 그랜드 마스터 와, 종국 여취할 건 베이크 그랜드 마스터 내가 주소 내가 주소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 똑같아 조스 홈인가? 아, 무슨 스위트 밥만 맛있어 느껴보고 싶었구나 나도 느껴보고 싶었구나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 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자, 이번에는 어디지? 어... 사자성화가 신조아 신조아 신조아? 아, 나 신조아 안 돼 나, 왜냐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거 쉽네 아, 쉬워요? 뭐야, 뭐야? 형, 야, 이 형한테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나 공부했다 자, 박박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의 박? 박지민 박지민 박박이 뭐야? 박지민, 박지민? 지민! 지민!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박 아, 박박 박박 와아 아니, 이건 실제 쓰는 말이야 박박 글쓰는 뭐가 달라져? 아까 어? 정국 씨가 맞히셨잖아요 아, 나 맞히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정국 정국 야, 너 조용히 해 뷔 대박, 대박 정국 자, 지금 맞힐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이제는 앞 글자 따는 건 식상에서 뒷 글자를 따는다 박박 박박 와, 박박, 이건 인정한다 야, 박박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이건 진짜 못 맞힌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 당 모 치 당모치? 당모치? 당모치 당... 당구 모치는 당장...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 당구도 모르는다 당장... 당구 모치가 모르는다 이건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좀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당... 와... 진짜... 이거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장... 당장... 이거, 그거... 지민! 지민! 강... 강... 당하고도 모르면... 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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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멤버들이...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너 알아? 아, 알아? 와, 역시... 야, 우리는 다르다 와, 역시 제트세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와, 제트세대 힌트 좀 줘봐 모르겠어 월드컵 어? 어? 월드컵? 월드컵?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니 모르는데... 치, 치킨 아니야? 치킨 어? 당... 아싸! 오늘은 치킨이다 아, 이거 아닌가? 당장 뭐예요? 치킨? 지민!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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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장... 당장... 뭐? 뭐? 뭐예요? 뭐예요?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시간... 모든... 치킨 지민! 비, 비, 비! 지민! 아까도... 미안하다 당장 오해와 치킨 먹자 땡! 어? 야, 괜찮다 박박 박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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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자, 당이...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당근이지 당근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당근이 모이면 치킨이지? 뭐예요? 아,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거? 모이면이 아닌가? 뭐예요? 뭐예요? 뭐 아, 나 알겠다 뭔데? 아, 짐이 나왔어 해봐요 아, 이게...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는 약간 좀... 받아 먹기야 되니까 이거 약간... 빼 먹을만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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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고 있고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모든 치킨 맞죠? 그러니까, 너 무슨 치킨 좋아해, 여러분? 당근 모이면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 되게 궁금해, 이런 거 야, 야, 어려워? 야, 들어와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도... 모든 치킨이 다 좋아해, 이게... 당근 모이면 해야 돼요? 아, 조용히 봐 야, 쉬운 거네,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게 재밌는 거 같아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웃기긴 할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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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다 알, 잘, 딱, 까이스 아, 비! 까이스, 비! 까이스, 비! 까이스, 비! 지민야! 비! 지민, 비! 지민, 지민! 저는 귀를 한 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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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지민! 아, 슈가, 슈가 지민! 어렵죠? 슈기 말해서, 비 목소리가 제일 컸어 저는 목이 아픈다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데 근데 비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슈가 오, 저장! 와!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 알, 잘 닦아, 센 알, 잘 닦아, 센 알아서, 잘 닦아, 깍, 깍 오케이 다음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살짝 어려워, 이거 주불! 뭐? 주, 불 주, 불? 주, 불? 주, 불 이름,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 불가? 주, 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 불? 일단 그냥 막힐을 해볼까? 비 주식이 불타요 하하하하 야, 좋은 거야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내 주불, 내 주불, 이렇게? 주가 왜 그래? 내 주불 왜 그래? 땡! 왜 그래? 신박했어 지민 주말에 불러 주가, 주가 주문 불가 땡! 아니, 비 근데 뭔가 되게 그렇다고 나와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더 비 더, 더, 더 주기적으로 불타요? 하하하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주, 뭐 주, 땡! 불, 땡! 아, 비 비 주문 불타요 하하하 주문을 왜 불러요?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조심하시라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다른 문제로? 정답은 뭔데? 자존심 들어있어가지고 하하하 아니, 그냥 쓸떼어줘요 아, 그래 좀 다른 거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주가, 주가, 불가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힌트를 듣고 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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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가라고 했는데, 주가라고 해 주가라고 해 알겠어요 뭔데? 이거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와, 진짜 다 왔는데 와 진짜,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주소 좀 이루어져요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오늘 하루? 오늘 아놈? 오늘 아놈? 아 그래, 이거 쉬운 거야 오 오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아, 비! 비! 오늘 놀면 땡 아, 내일 논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요? 오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지민! 노을 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지민! 오, 놀 줄 아는 놈! 지민! 오늘 놀 줄 아는 아니, 잠깐만 뭐라고? 슈가야, 비! 아니, 아니, 지민이 아직 끝났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아니, 아니야,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보게 오, 오 놀 줄 아는 놈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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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슈가, 슈가 너무 욕 아니에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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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정답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가위바위보 하세요 내가 뭔지 알까?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보 근데 놀 줄 아는 놈인가? 정답! 놀 줄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뭐야, 뭐야, 뭐?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가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 매 추 정말 추? 점, 점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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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릴수자 점 점, 미음 제가 하자, 자 바로 맞춤 점, 점 점 매 추 아, 미안하다 나 왜 멀리 이걸, 이걸 왜 모르지? 이거 진짜 쉬운데 음 주식이 불타요 주물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솔직히 타혜가 좋다 야, 이제 구 이제 95년생들의 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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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온 오늘 안 온 박박 야,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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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치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는 말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 쉬운 거 가겠습니다 네 너무 쉬우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재뿌린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에요? 다 된 죽이에요 휘 휘 너 뭐 다 된 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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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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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가놈이 뭐야? 오,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오모가놈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아니야? 맞아요,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콧물 빠트린다 콧물 빠트린다 아, 아파서 형, 그냥 먹으라 아파 오,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오케이 아, 까마귀 날자 까마귀 날자 지민 지민 카메라 날자 배 떨어진다 정답 아, 근데 이거는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아, 쉬운 거 좀 쉬운 거 아, 적당한 거 날게요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그지? 진짜 아파 뒤에 서지 마요 황소가 뒷걸음 치다 어? 그거, 그거, 그거 황소 뒷걸음 치면 이거 안 떨대 아, 진짜 아, 진짜 황소 뒷걸음 치다가 앉아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 호비 형, 호비 형 호비 형 알아? 호빈 씨 왜 이렇게 나 뭐해? 나 조용하다 나는 호빈 형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 홈민정호 합시다 홈민정호 네, 이거 오케이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그래, 이걸로 한 편 내도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네 자, 갈게요 자, ㄱ ㄹ ㄱ ㄹ ㄹ ㄹ ㄷ ㄹ ㄷ ㄹ 아니, 훈민정호 게임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네가 미안해 박박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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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어떻게? 아, 초선 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자, 와, 진짜 오늘 이렇게 갈까 깍냑 자, ㄷ ㄹ 독종 독종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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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두 개씩 두 개 두 개 그, 그럼 이번엔 뭐 먼저 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하면 돼요? 스피드야, 스피드 스피드 다른 사람이 먼저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름 외치고 하래 내가 볼 때 무조건 외쳐야 돼, 그냥 이거는 피읍, 비읍 비읍, 비읍 비읍, 너 비읍이 뭐야? 하하하하 비, 비, 비 비음 뭐야? 비 피읍, 비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피읍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텔 방이 정해졌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아, 재미있었죠 재미있었죠? 자, 이제 가자 아니, 1편 나왔어 네, 여기다 헉 하하하 야,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하하하 상상한데? 오, 침실도 오 오 아니,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 건가? 오, 좋은데?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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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비 미쳤는데? 와 와 좋네 뭐야 볼까? 응 야, 빨리빨리 안 오나 야, 빨리빨리 안 오나 야, 좋은데? 와, 경치 좋다 아 아 아 아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 뭐야, 그냥? 뭐 하면 돼요? 대박이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카드가 있으시죠? 어, 카드 있네요 네 어 오 어, 카드 있네요 큐카드? 큐카드 음 큐카드 한번 봐 볼까? 아 흡칭스입니다 제로게임 제로게임 뭐야 아, 얼마 안 돼? 아, 게임키 이런 게 있구나 미친 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이런 건가? 메뉴 뭐야? 다 시켜 먹어야지 다 시켜 먹어야지 메뉴 메뉴 미쳤는데? 메뉴 바로 시키면 너무 비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주어진 호캉스 속 대가스 업무의 한도를 영으로 맞으시면 돼요 한도가 얼만데요?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 와우 한도를 영으로 딱 맞고 쓸 경우 열어본 게 700만 원을 엠브레인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야, 거의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 원 아니야? 아니야, 613만 원이야 아니,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이걸 할 거 아니야 아, 얼마인지 알아버리지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아니, 근데 얼마인지 알아야지 뭐 이 비싸 아니야? 방에 들어갈 순서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 씨 네 방에 그레이드 순 정국, 호, 남준, 혁진, 슈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비씨가 지민 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 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그 이상은 뭐 있네? 그 정도는 빵으로 맞춰요 그니까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이라보다 7000만 원 네 네 자 여러분 야, 700만 원을 맞춰 저희가 나눠드렸던 매니팜 보이시죠? 네 자, 매니팜을 보시면 자, 상단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의 금서비스 음식이고요 저 이 가족이라고? 셀러? 그린 셀러다가 15만 원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10배겠죠, 10배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 나 야, 10배, 10배 10배 우유 커피 두 잔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 진정하게 10배 아니,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저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오세요 한 도로 그럼 나 시키면 돼? 어? 어? 나 시키면 돼?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 56만 원 야, 2개 시키라 최대한 돈 좀 빨리 쓰게 아니, 그러니까 2개 시킨 거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어? 잘했어,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56만 원 치? 3, 4, 2, 0 네, 그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룸 서비스요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이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어이, 재밌네 일단 이거는 여기다 놔둬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거 같아 야, 700만 원은 아니라니깐 그건 얼만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야,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풀어, 야 알비살 짜파구리랑요 쁘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 하지, 또? 야, 진짜 호캉스한 거 같아 진짜 호캉스한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잠시 후에 엥 네 아니 일단 ре Baba Let us go.